자 경남 SDS컵 마스터즈 2010 이번 그 시즌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대1로 다시 2토로 앞서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경민 선수 호라이가 충격합니다 네, 최근 분위기가 이경민 선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그리고 최근에 김도우를 상대로 경기를 했던 그런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한 그 승리를 더욱더 보태기 위해 이경민이 나왔고 김도우를 복수해야죠 자, 동적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자, 네 번째 센터 김도우 선수 이경민 선수가 그레인드라인 두 번째 판에서 다시 한 번, 왜 다시 한 번인지 잠시 해봤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십니다 자, 김도우 선수가 5시 지역이고요 그랜드라인 두 번째 판 세컨드 에디션 그리고 7시 지역에 이경민 선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직접 중계를 했었는데 7월 5일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징그럽게 이경민 선수가 캐리어를 막으면서 김도우 선수 승리를 뺏어냈어요 진짜 징그럽게 5시에 거기서 하이템플로 매치시키고 네, 3시 쪽 선벌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네 이러면서 이경민 선수가 이겼었죠 김도우 선수는 좀 잡았다고 생각되는 경기를 이경민 선수 상대로 놓쳤었기 때문에 약간 허탈해하던 표정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중계를 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 20일 정도가 흘러가는데 21일이 흘러갔어요 약간 좀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김도우 선수도 초반에 썩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정말 쉽게 원사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도우 선수가 갑자기 병력 몰고 와서 이경민 선수의 본진 탑 다 깨고 다 깨고 막 이러다가 이경민 선수 다시 캐리어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역전 뭐 이런 식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뭐 이경민 선수 정말 끈질긴 선수이고 그리고 김도우 선수도 방금 전 경기도 그렇지만 되게 뒷심이 있는 선수입니다, 김도우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의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김도우 선수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차봉 김도우 선수와 중견 이경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2대1로 앞서고 있는 이 스트로 자, 두 선수의 경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가는 양상이 붙여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김도우 선수가 워낙 기분 좋게 이겼기 때문에 네, 네 번째 세트 예전에 좀 기분 나쁘게 당했었던 걸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갚을 수 있을 때 빨리 갚아야지 안 그러면 늘어납니다, 눈덩이처럼 그리고 쫓겨다녀요 그렇죠 쫓아다니고요, 누군가가 네, 다시 만났을 때 위축되고 피할 수밖에 없고 피하려고 이렇게 들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숙제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괜히 그냥 확실하게 복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초부터 내가 계속 승기를 따네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원한 관계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기면 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연패하기 하지 말고 갚은 시즌 빨리 갚아야지만 이제 나라 이기신 걸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배럭 더블 네 그리고 노게이트 더블 같은 거 프로토스들이 이맵에서 많이 하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그런 경기를 한 번 보인 적이 있었고요 네 네 좀 그 게이트 원 게이트입니다 네 원 게이트 코 돌리지 않고 풀 오브는 나가고 있고 질런너시에 대한 심시티까지 최대한 신경 써주면서 김동호 선수가 네, 앞바닥 버티 빨리 가네요 배럭 더블 코 돌리지 않고 네 그냥 갑니다 정찰 바로 다이렉트로 이 김동호 선수의 진영을 로봇젝스에 직구를 입어 빨리 갈라는 생각인가요? 지금 이경빈 선수 네 그거 아니면은 사업을 지금 돌려야죠 그렇죠 자, 돌아가라 돌아가네요 원 게이트 사업 그 다음에 멀티네요 네, 자 그 선이 둘이 맞붙었던 똑같은 전장에서 맞붙습니다 벙커를 굳이 보지 않아도 머린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충 요즘 테란들이 거의 배역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경빈 선수도 바로 넥서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네 일단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이경빈 선수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확실해졌네요 사업 드라마는 이제 입구 쪽 두드리면서 뭔가 멀티 활성화 시키고 다른 곳에도 넥서스 피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은데요 네, 원 게이트 사업 그 다음에 멀티 로보틱스 지은 다음에 리버 확보해 가면서 상대방 견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을 가든 아니면 테크트리를 확보를 하든 하겠죠 네 자, 넥서스 가져갑니다 이경민 선수 때려주면서 때려주면서 네 네 SCV 커트 대기 자, 위쪽으로 왔다, SCV가 진입을 합니다 네, 앞마당은 보죠 네, 앞마당 보고 위쪽에 문단속이 안 돼서 들어갑니다 상황파악 끝 자, 사거리까지 확인합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있는 자, 김도우 선수 네 출발 자체는 지금 김도우 선수가 좋은 겁니다 네, 앞마당을 빨리 먹었고 또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다가 이경민 선수는 보고 따라가는 이런 입장이라서요 네 체제를 확인을 다 한 거죠 그리고 뭐 벙커만 안 깨진다면은 뭐 김도우 선수가 초반 수비 충분히 다 가능한 것이고 뭐 멀티가 빨라서 뭐 팩토리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두 번째 멀티를 뭐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운영이나 뭐 타이밍이나 다 김도우 선수 쪽에서 일단은 초반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투드라곤이 전진 배치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로보텍스 포실리티 터렛은 그냥 본진에 하나, 앞마당 쪽에 하나 이렇게 간략하게만 건설을 하고 나머지는 자원줄로, 아, 나머지는 병력들로 자원을 돌릴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네요 하나 더 붙어야죠, SSB 네, SSB 대기하다가 붙습니다 자 참고사 말씀드리자면 이제 STX컵은 월요일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결승이 필요했는데 화요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일을 여러분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번주, 그 내일 모레가 바로 삼성선자 카레 경기가 수요일이 있고 다음주부터는 이제 월화로 주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월일, 월화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네 리버 자, 로보틱 서포트 베인 뭐 이런 경기, 이 그랜드라인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죠 선멀티도 있고 하니까 셔틀의 활용도가 다른 맵보다 좀, 어, 활용도가, 활용 폭이 좀 넓거든요 예 네 셔틀 나와서 바로 프로모 옮겨 놓고 플레이를 펼쳐도 되고 뭐 아니면 지상병력에 자신이 있으면 일단 두 번째 확장 기준은 뭐, 어 네, 이런 식으로 뭐 김동호 선수가 하는 것처럼 여섯시 왼쪽 지역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네 자, 카마이트 센터를 또 건설하고 있는 모습의 김동호 선수였고요 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뭐 캐리어도 이경민 선수가 좋아하는 유닛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기 운영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김동호 선수는 이런 운영을 선택하면서도 스탑 프로를 좀 올려서 이경민 선수의 움직임들을 좀 빨리 파악을 하고 견제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포우 게이트, 그리고 원질러 탁승했고요 목조 버터리도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넥서스가 아니라 일단 게이트부터 봤거든요, 이경민 선수가 그럼 김동호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두 번째 멀티를 하는 타이밍에 질러스 좀 태워서 한 번쯤은 가격을 좀 해줘야 됩니다 괴롭혀줘야 돼요 리버가 타는가 모르겠네요 타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의 셔틀입니다 탔겠죠 네 원질러 일단 탑승하는 거 아까 확인됐었고요 네 어차피 이렇게 갈 거면은 셔틀 나와 있을 때 그냥 앞마당 저 게이트 위쪽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프로블러 섬 쪽에다 옮겨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옮겨놓고 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지상 쪽에다가 멀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섬 쪽에다 미리 옮겨놓으면 좋거든요 네 여섯 시즉의 멀티를 생각하고 있고 약간의 빈 공간이 좀 보이네요 위쪽에 털에도 없습니다 자, 시즈 모드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몸으로 맞아줄 선수가 있죠 질러 선수가 있습니다 자, 스키론 뭉쳤는데 이게 말을 들으냐 자, 터졌고요 2킬 네, 오, 좀 늦게 뺐습니다 앤스씨 뭐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 2킬인데요 뭉쳤을 때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아, 뭐 그래도 뭐 큰 피해는 당하지 않았어요 네, 2킬 네 중파리 커트 이쪽에 바리케이트 네 아, 게이트웨이 쭉쭉 늘어나 야, 야 6게이트 네, 왼쪽에 있는 멀티를 지금 하는 타이밍에 이쪽 지역에 드라곤이 좀 위로 올라가서 좀 견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김두호 선수가 너무 편하게 이 멀티를 가져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노리기 위해서 옵점으로 살펴보고 게이트웨이 6개 이제 풀로 돌아가고 발업되면 한 번쯤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상대방이 이제 발업이 되고 질러시 어느 정도 모이고 드라곤이 어느 정도 모여서 공격 타이밍을 잡을 만한 시점에 테라는 팩토리를 쫙 늘리고 병력을 모을까 모아볼까 생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때 공격 타이밍이 한 번 있어요 프로토스가 그렇죠 네, 빠르게 빠르게 아비터를 간 상황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병력으로 좀 2등을 봐야되 팩토스 점이 안 돼요 아 아 네, 이거는 그냥 사건데요 네,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분명히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경민 선수 리버 관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경민 선수가 선택한 테크가 아니라 이런 게이트웨이 위주의 지금 이경민 선수의 초반 어떤 운영이 네 김도우 선수를 상대로 썩 지금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네 네, SB 2킬 뭐 고작 2킬 심시티가 아주 좋아요 심시티가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드라곤이 공격으로 어택당을 해도 다 먼저 공중에 떠있는 건물을 때리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가 되게 부담스럽죠 네 결함을 던지고 있고요 네, 근데 뭐 바랍질럭만 있으면은 질러 던져서 뚫고 들어가면서 이 미네랄 멀티를 지키고 있는 탱크 두기만 잡아내면은 커메트 센터 왼쪽에서 드라곤이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확보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 공간을 한 번 노려보고 싶어 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7캡 예, 7팩 팩토리 한참 늘리고 병력 뽑아볼까 하는 그 시점에 프로토스 최고 아, 커메트 센터 왼쪽에서 드라곤이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확보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 공간을 한 번 노려보을 것인가 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7팩 예, 7팩 팩토리 한참 늘리고 병력 뽑아볼까 하는 그 시점에 아, 프로토스 Cory-吸ứ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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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울 것이 없이 나오고 있는 모습의 김도우 선수입니다. 자, 빨려들어갑니다. 빨려들어갑니다. 끌려들어간 거예요. 끌려들어간 거, 이거. 파이멘셜 돼버렸어요, 이미. 예, 벌처 머리수가 너무나도 지금은 징그럽게 많습니다, 벌처가. 네, 벌처 계속 나옵니다. 벌처가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탱크가 쳐서. 9팩에서 벌처가 나오니까, 진짜 이경우 선수에게 변수가 지금 템플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비터 이제 나왔는데. 스태시 스피드라도 써도 한 개가 있죠, 이거. 안 되죠, 지금 나왔는데. 예, 아비터 보자마자 탱크 배치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고요, 스태, 스캔 찍었어요. 자, 벌처 사이사 있는 가운데 달렸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인도 많이 안 박았어요, 일부러. 벌처가 많으니까. 진러시 진짜 가다가 없어져버려요, 가다가 사나의 벌입니다. 벌처가, 벌처가 드라곤을 무서우냐고 그냥 쭉쭉 밀어붙입니다. 김도우 선수는 진짜 오늘 경기 화끈하게 하는데요, 이경민 선수가 너무 머릿속에 자신의 그림만 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테라니 멀티가 빠른데, 여유 있게 드라곤만 좀 오래 찍었다가, 발언 타이밍을 좀 앞당겨서 사실 진러시 좀 일찍 나와서 두 번째 멀티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건드려줬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싸우고 싶어서 안 다니는 벌처들입니다. 네, 테라는 가만 내두면, 가만 내두고 두 번째 커맨센터까지 허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털리고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저그처럼 물량이 나옵니다, 테라니. 자, 이게 답이 생각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마인반응 속도보다 벌처가 질러잡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매살하고도 마인복사가 조금 전까지 안 이루어졌었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당연히. 뭐 공사까지 안 해요, 털에까지 짓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섯이 또 소수병료만 버려도 털릴 것 같아요. 이제 캐노도 깨지기 1분 직전이고요. 네, 골야. 확실히 목을 잡혔기 때문에 멀티는 고사하고 본진까지 바로 난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와, 장난 아닙니다, 김도우 선수 분량. 김도우 선수 페이스가 쭉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김도우 선수가 자신의 첫 번째 경기, 그러니까 세 번째 세트에서도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지니 이경민 선수에게 약간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었던 것마저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갚아주네요. 확실하게. 이거 진짜 확실하게 갚아지는 겁니다. 진짜 원금 상환 다 하고. 네, 타이밍을 늦게 잡아서 역전을 당하는 이런 경기도 분명히 김도우 선수 쪽에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진짜 확실하게 이경민 선수에게 단 한 번의 틈도 허용해 주지 않으면서 한 번의 타이밍에 김도우 선수가 많은 물량 뽑아냅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서는 못 뚫어냅니다. 못 뚫죠. 여섯 씨는 그냥 벌초에게 내버려 뒀고요. 여기서 식사 중입니다. 벌초 9킬.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 완벽하게 잡아놓고 미네랄 확장기지 깨고 뭐 이러면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완전히 명품 조합이에요. 골리아 탱크, 골리아 탱크. 벌초까지. 그리고 가스 잠깐 모자르면 벌초 뽑고. 진짜 김도우 선수가 물량이. 우와. 벌초 13세, 14세. 밑에 카운터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죠? 15킬, 16킬. 잡을 풀오브도 없어요. 멈춰있는 건 그겁니다. 풀오브도 없어도 못 잡으라는 거예요. 다 잡았네요. 16킬. 뭐 잡아도 잡아도 테란 병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탱크 소수에다가 나머지 벌초만 다 찍어가지고 들어와도 야아! 마패, 마패. 컵에서도 정말 갚아주는데요. 제대로 갚아주는데요. 마인! 확실하게 갚아주는 거죠? 네. 아, 진짜 질럿들이 어떻게든 나가고 있기는 한데 거의 뭐 나가자마자 녹는 수준입니다. 예, 마인 반응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지지! 지지! 지지 뚝하게 쳐서 갚아주고 있는 모습의 김도우 선수입니다! 아, 진짜 완벽하게 복수를 해줬죠, 정말. 김도우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뭐 이경민 선수의 병력이 있든 말든 그냥 내 병력 몰고 나가서 한 방에 몰아쳐서 병을 끝내버렸습니다. 물량 진짜 김도우 선수 기가 막히게 뽑았고 그 전까지 김도우 선수의 이런 체제가 완성되기까지 어떤 선수가 나와도 사실 김도우 선수가 고민거리 없이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도우 선수의 대신사옥, 김사옥전, 아, 그리고 이경민전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택이며 전술적인 운영을 하며 다 괜찮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김도우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윈도우가 돼버렸어요, 오늘 SX컵. 신고식이, 안 괜찮은데요? 네, 분명히 김도우 선수가 5라운드 막바지에 들어서 약간 좀 아쉬운 것을 볼 줄어서 좀 걱정도 됐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김도우 선수는 다음 수준에도 기가 막힌 더 활압을 해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멋진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같이 경기를 펼쳤던 이경민 선수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몇 장만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선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저 리버의 활약이었죠. 탱크가 앞선 라인에 있으니까 탱크를 잡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저 미네얼필드 쪽으로 들어가서 SCB를 쫓아내든가 뭐 이런 편이 훨씬 나았을 텐데 아, 이거 옵점으로 우리가 좀 맞으면서 봤거든요. 욕심이었어요. 털의 위치를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들어갔던 게 이경민 선수에게 너무나 뼈아픈 실책이 됐습니다. 네, 멀티를 지금 어차피 탱크가 늦은 이경민 선수였기 때문에 병력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셔틀이 없는 상황에서 질럭과 드라곤으로만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경민 선수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지역을 적진 가까이 한 것이 셔틀럭 떨궈서 그쪽을 멀티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선택이 좀 싹 훌륭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물량에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언덕 위로 못 올라오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확장 이자를 가져간 건데 결국 뭐 태란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선수가 말이죠. 태란이 너무나도 지금 힘이 센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먼저 힘이 세지기 전에 지금 사실 지금 타이밍에 질럭이 좀 모여가지고 상대방의 좀 모여져 있는 병력을 줄여주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센터를 잡아야 6시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드라운도 너무 많이 뽑았어요. 오랫동안 뽑았어요. 네. 너무나 편하게 이경민 선수가 플레이를 펼쳐줬습니다. 좀 방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도우 선수는 두 번째 멀티를 하는 동안에도 이경민 선수의 뭐 별다른 견제 없고 멀티도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 다 해주고 이러면은 김도우 선수가 다른 견 벌처 경제 갈 필요도 없어요. 벌처 다른 데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병력 모아서 한 방향으로만 몰면은 한 방향으로만 밀어붙이면 경기 끝나거든요. 아주 집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끔 뭐 이경민 선수가 좀 아쉽게 플레이를 펼쳤네요. 자 질럭 보자마자 일부 병력만 지금 뒤에 cg모드가 돼있고 나머지 병력들은 벌처와 함께 질럭만 우선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럭이 녹았다 싶은 시점에 cg모드를 드라운을 잡는 뭐 전투 능력마저도 오늘 김도우 선수는 아주 좋았습니다. 되는 날이네요 오늘. 네 김도우 선수가 제 페이스가 쫙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을 기억될 것 같은 오늘 김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대장이 나와야 되는 화이트 스파키즈 자 베네티 레이스에서도 1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남 STS컵 마스터 2010에서마저도 첫날부터 패받게 되면은 그거는 다음 시즌까지 연장될 수가 있어요. 김도우 선수가 너무 물이 오른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에이스 신상무 선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트랜스포머 음악과 함께 모습을 드라이려는 제가 봤을 때는 오토스포머스 트라임 대장입니다 대장! 누구일까요? 예 아무래도 화이트 스파키즈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는 신상무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자 신상무 선수가 이기기 위해 맞네요 신상무 선수. 자 대장 신상무 선수가 모든 것을 비웃기 위해서 출격합니다. 신상무 선수랑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도우 선수가 페이스가 워낙 좋아서 말이죠. 자 승기는 어디에 올라갈 것인지 다섯 번째 경기는 대장 신상무 선수와 차봉 김도우 선수의 경기로 대퇴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두 손을 투원해서 하나 번째 세트를 소화할 예정입니다.